한 남자가 있어 너의 목소리가 들려 너무 사랑한 한 남자가 있어 그날 이후 그들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자신보다 바뀌는 널 같이 내가 있어 진짜 괜찮으세요? 동물들 말이 틀려 선배, 진짜요 이봐요, 주실장! 요원들한테 콧딱씨를 버리지 말라고 해 왜 진짜 콧딱씨를 버리라고 주가 오왕에 콧딱씨를 버리는 거야 그들은 나를 미스터 쥬라고 불렀다 대전이 있겠쥬 경우들 준비됐쥬 출동한다 몸 단단히 챙기고